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잊기 힘들어하는 남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많이 사랑했다면 아무렇지도 않은 이별이 어디 있겠냐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들이 가장 잊기 힘들어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헤어진 지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넘어가는데도 그냥 가끔 잔잔하게 생각이 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격렬하게 다시 만나고 싶다 할 정도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은 유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그리고 헤어진 여자가 가장 크게 가장 격렬하게 감정변화를 겪었던 그런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발견한 바로는 여자가 남자에게 동정심, 동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성애 이 세 가지가 주축이 되는 연애를 했던 경우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감정이 굉장히 컸겠지만 이 세 가지도 그만큼 컸던 거죠. 대부분 이런 연애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황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여자의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좀 정이 많으신 여성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와서 남에게 사랑을 잘 줄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나름대로 상대에게 동정심이나 모성애를 느끼고 또 반대로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 애정결핍이 있고 누군가와 사랑을 나눠본 경험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또 그 나름대로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동질감을 느끼면서 나도 결핍이 많았었으니까 그동안 나도 힘들었으니까 이러한 이유로 상대에게 굉장히 잘해주면서 심하게는 이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나도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구나 라는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자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경우 남자 쪽에서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앞선 내용들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내 남자친구가 굉장히 잘났거나 잘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동정심이나 동질감을 느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말은 즉 남자 쪽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나 아니면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 결국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남자와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누고 나서 헤어진 여자가 정말 극한으로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모두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남자가 원래 가정적으로 좀 힘든 편이라든지 아니면 빚이 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감정을 즐기다가도 또 내가 한편에는 가정이라는 또는 빚이라는 큰 혹덩어리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혼자 가만히 있다가도 블랙홀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꼭 가정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도전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너무 힘들고 주변에서 내가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챙기기도 굉장히 힘든 상태일 거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좋아해주면 또 그런 대로 마음이 간단 말이죠. 스스로 연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상대를 만나서 그 만남이 깊어지다 보면 어쩌면 나도 행복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연애를 이어가고 그때 상대에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연애를 쭉 이어가다가도 실질적으로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으면 이 역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버겁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저런 사소한 것도 못해줬다며 자책을 하고 또 이제는 너의 서운함과 너의 요구를 받아주기 힘들다며 이별을 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굉장히 흔한 일인데 이 내용만 들어봐도 남자가 원래는 초중반까지는 나와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이런 기억들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미래를 그려봤었다라는 그 기억 때문에 그 기억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또는 조금만 더 잘 맞춰줬으면 지금도 잘 만나고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 화살을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이별의 핵심 원인은 남자 본인의 상황 또는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좋은 여자 쪽에서는 내가 더 챙겨줬어야 하는데 또는 상대가 나보다 힘들게 사는데 왜 내가 배려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모성애와 동정심이 발동이 되고 남자와 비슷한 조건 속에서 사는 여자 입장에서는 또 동질감과 모성애를 느끼면서 저 사람이 왠지 나랑 헤어지면 잘 못 살 것 같고 밥도 잘 못 챙겨 먹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내가 더 챙겨주고 싶다. 내가 더 잘해주고 싶다. 내가 함께 해줘야만 한다. 라는 이 생각들이 계속 무한 챗바퀴를 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느낌, 이런 패턴으로 정말 밑바닥까지 망가지신 여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으로 연애를 하실 때는 조금 더 현실적이게 냉정하게 상대방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만의 기준을 정해둔 상태에서 상대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으면 그때 내 마음을 열고 그때 내 마음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본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중요하게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 직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미래의 내 비전에 관한 것들, 이런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자친구에게 바라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책임감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여자친구가 본인의 부모님에게 내 칭찬을 한마디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더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자 입장에선 더 신이 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이 모성애라는 게 사실은 단어만 들어도 좀 따뜻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성애라는 게 남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남자가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자친구에게 공감이나 이해나 배려해주는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냥 한 번에 취직, 한 번에 이직, 또는 한 번에 승진이 이 앞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한 번에 해결을 해주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이별을 고했든 아니면 이별을 당했든 이런 유형의 남자를 만났던 여자라면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기다리고자 하는 그 시간 안에 잘 될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인지 이런 현실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20대 초반이고 중반이면 그때는 시간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어린 나이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려도 보고 좀 장시간 동안 기다려도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나의 경험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나이라고 하면 내가 언제까지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1년, 2년 기다리다가 내 나이가 33, 35, 38이 돼버렸어요. 그때 대해서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여자분들의 사연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이 이별의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가끔은 내가 거기서 더 잘할 걸, 좀 더 잘해줄 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상은 내가 거기서 아무리 잘해줬다고 한들 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관계인지 미래를 그려볼 만한 관계인지를 궁리해야 하는데 내가 예전에 조금 더 잘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일주일 또는 한두 달 더 만날 거면 이 관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남자들이 여자를 책임지거나 보호해주고 싶어합니다. 반대로 여자가 나를 책임져줬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냥 농담삼아 하는 편이고요. 이게 남자의 본능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도 내가 30대가 넘어가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여자보다는 남자의 의지나 남자의 태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결정이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어머니가 나에게 모성애를 느껴서 더할 나이 없이 잘해주시면 그건 내 앞으로의 행복의 크기와도 직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컸잖아요.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성애라는 게 나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어릴 때야 모성애만으로도 우리가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도 않지만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때는 이 모성애, 동정심, 동질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방해 요소가 될 확률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렇듯 내가 후회와 자책 그리고 더 잘해줄 걸 이라는 마음에 휩싸여서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 분들은 오늘의 영상 참고하시고 생각 정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였습니다.